1, 2, 3 1, 2, 3 재밌게 놀 준비 됐으면 똑바로 앉아 빠르게 앉아 빠르게 앉아 민준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? 왜 들어갔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예요? 부자본이 따라 넘어졌어 아 나 따라한 거였어?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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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삐삐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안 괜찮아 너는 우선 병원 가 하하하하 병원 가고 병원 가고 우리는 나머지 축구를 할게 알았지? 저쪽으로 가 저쪽 가면 병원에서 길 건너가서 빨리 가 네 갔다 와 갔다 와 야 큰일 나 이거 수술해야 돼 네 왓 올라가 하하하하 하랑 괜찮아?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악 고마워 여기 봐 안녕 잘 오고 안녕 안녕 안 해 뻑 네 어 썬크림 좀 제대로 발랐는데? 오빠야 어 뭐야 네 풋살장 아드님 같은데? 네 오순복 너 내꺼 넌 내꺼야 오순복 너 내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나오신 거예요? 하하하하 알았어 지금 어 이대로 그냥 집으로 가시면 돼요 출발하세요 하하하하 어 다리 내려주세요 하하하 내려주세요 보기 좀 거북하네요 하하하 자 여기팀 준비됐나? 네 유근이 준비됐나? 네 하하하하 네 그러면은 유튜브에 한마디 해줘 오늘 풋살장 와서 우리 주환이 어때요? 오늘 이길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? 이길 거예요 아 저쪽팀이 이길 거예요? 아니요 너 이기고 싶은 만큼 소리질나나? 너는 소리질나나? 우와 왜 혼자 있어? 여자친구 나 헤어졌어? 아니요 하하하 형 원래도 여자친구 없었어요 그럼 너는 있어요? 하하하하 아 그래 하하하하 아무야 네 뒤에 배경에서 연우를 보니까 약간 아기곰 같다 아기곰 아니에요 어 여기서 내려온 거 같아 하하하하 되게 귀여워 지금 여기 봐봐 아기곰 맞는데? 하하하 아기곰 아니에요 아니요? 하하하 아기곰 아냐? 알았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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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에 좀 집중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좋아 좋아 오오 오 박생동 거침없어 용찬아 파이딩 아니 누구팀인지 몰라요 뭐라고? 아? 팀인지 몰라요 아 지금 너가 누구팀인지 몰라? 하 thể 났네 여기 풋살장 아드님 같은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can you get out ofHisity 여길 보고 세리머니 뛰어 이야 후단타악입니다 하하하하 여기 팀 힘들어요? 아니요! 나! 아퍼요 어디가 아파? 왜 아파? 몰라? 그럼 안 아픈 거야? 안 아파요 유근이 왜 그래? 조금 까졌네 그거 괜찮은 거야? ㄱ이에요? 우리 친구는 역시 되게 크네요 우리 친구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나봐요 엄청 커요 어렸을 때 한약을 잘 못 먹어서 아아하고 아아악 신유민 유민아 넘어질 일은 아니야 빨리 일어나 뛰어 다 오면 다 막을 수 있어? 네 진짜? 네 근데 그 안에서 막으면 골인이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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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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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초후에 공개됩니다 골코넛 진열 슛 골코넛 뭐라고 해보다? 바로 골 넣는거 보여주 아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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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1분 1분리야! 고!!! 어 진짜 넘었어 오늘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? 네 다음에도 신청할 겁니까? 하악!!!! 와우 normass 감사합니다.